HY는 멜러스를 독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러스는 노르웨이 건강기능식품 1등 브랜드입니다. 수입 판매하는 제품은 액상형 오메가3입니다. 비타민 A와 D도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며 액상형으로 샐러드와 스무디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HY는 자사물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독 해외 수입 제품 소식 및 자체 PB 상품 론칭 등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했습니다. 프레딧 론칭 초기 SKU 400여개에서 현재 1200여개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객 유입을 늘리고 락인 효과를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HY 플랫폼 소식 김장은 프레딧은 전국 1만 1,000명의 프레시 매니저를 활용한 물류망이 강점이다며 다양한 소비 경험과 디지털 기술에 발맞춰 단독 입점 제품 확대, UI UX 개선, 채찍 PT 등을 통해 연내 회원 수 200만 명 및 거래액 1,500억 원을 달성해 업계 대표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